지구온난화의 결과로 사십일간의 폭우가 내려 대부분의 도시는 물에 잠기고 끝없는 밤이 계속되는 이천팔년 서울 외곽 런던 어떡하냐. 벌써 지났는데 만조가 다가오는 템정학의 수위는 계속해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짓대는 시민들을 위협하죠. 유엔에서 제안한 지구온난화 대책안은 미국이 결의하지 않고 있으며 런던의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망해버린 세상은 그야말로 아수라장. 삼 년 전 파트너를 잃고 살인범을 쫓는 스톤은 정직 상태임에도 풀무장으로 살인범을 찾아 나서는데 서장은 스톤을 경계 대상 1호로 설정하죠. 강아지에게도 먹히는 경찰 배치로 살인범이 출몰할 거로 예상되는 클럽에 들어가 섹시한 누님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 금발의 아름다운 누님은 상남자에게 뒤를 부탁하는 화장실에 들어가고. . 살인범의 위치를 느낌적인 느낌으로 감지해내는 스톤. . 화장실에 들어간 그녀는 흉골이 쪼개져 사망. . 스톤은 피를 따라 달려가고. . 딕은 입구 컷. . 서장에게 불륜한 스톤은 연쇄 살인마가 돌아왔다 알리죠. . 옥스퍼드 출신 딕은 사이코패스라 확신하는데 서장은 이런 일에 최적화된 스톤에게 사건을 맡기고. . . 편집증 진단을 받은 스톤에게 그나마 정상인 것 같은 딕을 파트너로 지정합니다. . 스톤에게 택배가 도착하고. . 로켓 배송된 아이스박스엔. 헤어문 심장이 들어있죠. . . 딕은 또 입구 컷. 사건 현장에 돌아온 스톤은 범죄를 재구성하는데 그런다고 되겠냐. 새로운 사건이 발생하고. . . 피해자는 이십팔세 남성 역시나 심장을 뽑아갔죠. . 쥐가 무슨 괴물이야. . 현장에는 오래전 살해당한 파트너의 총이 메시지로 남겨져 있고 알 수 없는 기호가 천장에 그려져 있는데. . . 심장에서 번떠 나온 건 괴물의 이빨. . . . . . . 신입과 겸상 따위 하지 않는 스톤이 도착한 것은. 죽은 파트너의 납골다. . 그곳에서. 자신의 전여친이자 죽은 파트너의 전체를 만나고. . . 친구 와이프 집안 아름다운 누님을 보고 싶으시다면 정오 비디오에 구독을 누르세요. . 미셸은 곧바로 스톤의 쓰레기집. . 집으로요 향하고. . 상남자는 담뱃 따윈 그지 않죠. . . 사진이 더 아름다우시네요. 일어난 스톤은 담배꽁초 가득한 모닝커피 한잔과 쇠도그룹 빗으로 머리를 손질하고 냉장고에 보관된 총을 꺼내 출근 준비를 하죠. 미인이랑 늦잠잠 미셸은 냉장고에 붙여진 초콜릿을 먹는다고? 이 누님은 매번 이런 역할이라 감사합니다. 이 누님은 이 죽음과 함께 털인 것 같아요. 이 죽음은 바로 이 죽음과 함께 털인 것 같아요. 이 죽음이 많아요. 이 죽음은 네 죽음이 많아요. 무단 침입 사건이 발생하고. 또 다른 비명소리. 방으로 들어간 딕은 샷건에 날아가고. 집주인은 심장을 빼앗기고 사망. 스톤은 발작을 일으키고. 방탄 조끼 덕에 목숨을 구한 딕은. 스톤의 흉터가 초능력과 관련있다 흥분하는데. 미친놈은 메가 약이죠. 미셸의 상처에서 채취한 DNA엔. 지금까지 당한 피해자들의 DNA와 지의 DNA도 섞여있죠. 두 사람은 시체한 칫솔을 향하고. 역시 남자는 총이 커야죠. 빅은 옥스퍼드 출신 엘리트답게. 천장에 그려진 기호를 해석하는데. 25년에 78번 죽이면. 태음역으로 2008년이고. 2008년은 쥐의 해. 역삼각형은 악마를 의미한과 동시에 물을 상징하죠. 정갈자리는 어둠의 힘을 상징하고. 심장을 먹는건 그들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죠. 설명은 했지만 나도 모르겠다. 스톤의 더러운 냉장고에 괴물이 가져다 놓은 심장이 들어있고. 두 사람이 사랑을 속삭이는 사이. 괴물은 딕을 노리는데. 스톤은 미셸에게 총을 건네고. 총을 그렇게 만지면. 미션은 사라지고 없는 상태. 미션은 사라지고 없는 상태. 비군 과다출혈로 쓰러지고. 가슴에 새겨진 표식으로 캐논거리를 유추해내는 뒤. 스톤은 하수구를 깨고 있는 전문 지잡이를 찾아가고. 하수구엔 두 사람을 유인하던 표식이 남겨져 있죠. 쥐잡이들은 사망. 쥐잡이들은 사망. 외모는 사망. 하수구이 남는 위에 topics. 하수구이 남는 멈춰지지 말고. 하수구이 남은ặt Żyd이 남은ㅋㅋ. 하수구. 하수구이 남은 사이구. 이는 아라앗에. 쥐잡이들. informações. 하나도 안주의로 남은 사이구. 를 보내줘게 풍부. 시각 레이피옹을 받 Node. 뽑아내려 하는데 폭탄 터지는데 키스하는 건 너무 상남자 아니냐? 폭탄 터지는데 괭물치곤 하얗하네 스윗 드레임스 죽어? 죽어? 이 영화는 1992년작 스톤 스콜프입니다. 감독은 토니 웨이럭, 이안 샤프, 출연 루커 하우어, 킴 캐트럴, 엘리스 테어 던컨 비디오로 대여해서 봤었는데 당시에는 꽤나 긴장감도 있고 재미있게 봤던 기억이 나네요. 루커 하우어는 블레이드러너에 출연해 짧지만 강렬한 연기로 임지도가 있는 배우인데 블레이드러너 이후로 이렇다 할 흥행작은 없죠. 킴 캐트럴은 90년대 노출 전문 배우였나 싶을 정도로 하는 것 없이 노출 조금 하고 잡혀가 총 몇 번 쏘고 끝납니다. 마네키 이후 5년 만의 영화인데 좀 많이 변한 듯 하네요. 이상 정오 비디오였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